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능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유형 중에 하나인 대립관계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는 A라는 소재를 주고 A에 대한 정보를 찾아라 이게 빈칸이었죠? 그때 지문 속에 A에 정반대가 되는 대립소재 B를 주고서 B가 갖고 있는 성질인 b, B가 갖고 있지 않은 성질인 b- 이렇게 지문에서 정보가 주어졌을 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는 바로 not small b, 그 다음에 small b-이죠? 출제자가 빈칸에서 A의 특징을 찾도록 요구를 했을 땐 A에 대립되는 소재가 B라고 한다면 B가 갖고 있는 특징을 A가 갖고 있지 않게 되고요 B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징을 A가 가지게 돼요 다시요 출제자가 A가 갖고 있는 특징을 빈칸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했을 때 지문에서 A에 대립되는 소재인 B에 대한 정보가 나열되고 있다고 한다면 B가 갖고 있는 특징을 A가 갖고 있지 않게 되고요 B가 갖고 있지 않은 특징을 A가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A가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지 않고요 A가 갖고 있지 않은 특징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더 어렵게 느껴서 오답률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경우도 간단합니다 지문에서 A에 대립되는 소재인 B를 설명을 했을 때 이번엔 아까의 경우랑 반대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이번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A가 갖고 있지 않은 특징이기 때문에 B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설명한다면 이 B의 특징을 그대로 빈칸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고요 B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징을 설명을 했을 때 그때 이번에는 낫을 붙여서 B가 갖고 있지 않은 특징을 빈칸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다시요 A가 갖고 있지 않은 특징을 물어봤을 때 만약 A의 대립 소재인 B를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다면 B에 대한 정보, B가 갖고 있는 특징인 smallb를 빈자가 설명을 한다면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smallb가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B가 갖고 있지 않은 특징인 smallb'를 설명했을 때는 이 smallb'에 낫을 붙여서 빈칸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게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공식을 완전히 외워두시면 정말 간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이 공식이 적용되어져 있는 문제를 풀 때 이 문제가 이 공식이 적용된 문제구나 를 인식만 해주시면 빠르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는데 이때 아마 주변 친구들은 다 틀렸는데 여러분만 정답을 맞히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몰라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이걸 연습하셔가지고 우리는 이런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볼 텐데요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소재나 내용이 어렵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무덤덤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글이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혹시 안 된다면 퍼즐 게임 하듯이 여기 나와 있는 소재들에 대한 정보를 그냥 그대로 정리만 필자가 설명해 가는 논리적 방향의 틀에 맞춰서 잘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빈칸을 봤을 때 여기 on the other hand가 있죠 이 on the other hand는 역접의 연결사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기점으로 밑부분과 아랫부분이 역으로 논리적 방향이 꺾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은 역사적인 설명과 관련되어서 라고 범위를 지정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다 형광펜을 노란색을 칠해 볼게요 자 빈칸이 지금 주어 자리 있죠 주어 자리는 설명 대상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학문적인 빈칸이 스쿨슬리는 부정적 의미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나세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학문적인 빈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역사적인 설명의 범주에서 뭐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찾아야 돼요 도식화하기 쉽게 h 라고 할게요 이 역사라는 범주 안에서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지 우리는 찾아야 되죠 역사적 설명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징을 지문해서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주어 부분이 길긴 하지만 여기에 동사가 있고 역사와 자연과학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구별점이 바로 that 이하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distinction 이란 단어를 쓴 걸 보면 역사랑 자연과학의 차이점을 설명하겠다라는 거고 뒤에 보면 역사가들이 제시하는 이 설명의 입지가 훨씬 더 열등하되어 이 과학적 설명의 입지보다 그럼 지금 역사와 자연과학을 대립 소재로 놓고 그 다음에 관계성 설정을 어떻게 했냐면 역사가 과학보다 열등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역사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글을 읽다 보면은 어떤 특정 소재가 다른 특정 소재보다 지위적인 측면에서 지위가 더 높은지 낮은지 지위의 높낮이를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높낮이에 대한 소재들 간의 관계성을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여기 이 부분 읽고서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혹시 이해가 잘 안 돼도 역사랑 자연과학이 다르다고 하네 근데 역사의 범주에 있는 게 자연과학의 범주에 있는 것보다 더 열등하다고 한다니까 그러면 역사가 자연과학보다 열등하다고 하는 거겠구나라고 대략적인 방향만 설정을 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 학생들한테 비유를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원어민이 와서 외국인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요 도저히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막 샬라샬라 이야기를 합니다 한 5분 정도 들었는데 아 이제 느낌이 온 거죠 5분 동안 이 사람이 나한테 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듣진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느낌이 온 거예요 어떤 느낌이 왔냐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가 화장실로 그 외국인을 안내할 수 있죠 그러면 소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문제 풀 때도 이 문장이 시작부터 끝까지를 완벽하게 완전히 이해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흑상해하지 마시고 거기서 멘붕이 와서 던져버리지 마시고요 대략적인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소재들하고 소재들 간의 관계성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글을 읽을 때 목적은 내신 공부할 때는 물론 다르겠지만 이 수능 문제를 풀 때는 결국에 본질적으로 이 문장에서 필자가 설명하는 소재와 소재들 간의 관계 또는 그 소재의 방향성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식화만 여러분들이 그려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문제 푸는 데는 충분해요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It may be that 이라고 나오죠 It may be that은 이유를 설명할 때 줄었어요 그 이유가 아마도 that 이하일 텐데 주어자리에 과학적인 설명이 나왔죠 과학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역사의 대립관계인 과학에 대한 설명이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컴마가 하나 있고 벗이 있어요 그러면 이 뒷부분이 더 강조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뒷부분을 더 정확하게 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겠죠 여기 보면 잠정적인 가설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그렇긴 하지만 이 과학적 설명들이 거의 대부분 어떤 가설들이냐면 판단을 내릴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하는 가설이래요 과학은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과학에 대한 정보가 뭐가 나왔냐면 과학은 가설들인데 어떤 가설이냐면 판단을 내릴 자격을 갖추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하는 가설이래요 자 그럼 역사는요 뭘 안 하죠 합의를 안 할 거예요 이 역사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합의를 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는 역사적인 설명에 대한 서술이 있을 텐데 여기를 좀 보면 저기에서 지금 벗이 있어서 뒤가 강조가 되고 있고 알려진 사실이 아마도 얘가 아니라 바로 이거래요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들을 설명하는지가 바로 뭐의 문제냐 끊임없는 논쟁의 문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대립방향이 보이죠 역사는 끊임없는 논쟁의 방향이고 과학은 합의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역사가 뭐가 아닌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보기에서 합의나 또는 논쟁이 아니다의 방향을 찾기만 하시면 되는데 보통 질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기 구성이 쉬운 경우가 많아요 1번을 보면 편견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런 편견이나 편향성 같은 경우는 주관성의 방향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해석의 영역이 역사라고 했죠 보통 해석의 방향이 주관성의 방향이나 편향의 방향으로 질문에 많이 등장을 해요 오히려 1번은 역사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가까운 방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역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역사의 반대의 속성이었기 때문에 1번은 답을 하면 안 되고요 2번을 딱 보면 이 합의가 나왔죠 우리가 찾았던 방향의 단어가 2번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일치 합의라는 단어인데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반면 역사적 설명에는 학문적인 합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2번이 답이 되죠 상상력이나 독립이나 무순은 전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네들은 답으로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올해 수능에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빈칸 출원 문제 4개 중에 오답률의 가장 높은 빈칸 문제로 33번이나 34번 유형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 문제는 보기가 짧은 걸 보면 31번에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보통 오답률이 70% 80% 넘어갑니다 꼭 이 문제 유형을 잘 정리를 해두셔서 EBS 수능특강 영어편 저번 시간에 같이 풀었던 11강 10번 문제고요 그 다음에 영어 독기편 1강 1번 문제를 같이 묶으셔서 꼭 잘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5.0 네 네